자 올라온지 한시간 반 만에 발견 송송아 그죠? 색깔 좋습니다 그죠? 근데 이것만 있는거 아닙니다 하나 있습니다 자 저기 두개 여놈 두개 여놈, 여놈 커요 색깔 좋아요 그죠? 두개 그 다음에 세개 그죠? 여러분 다 닦아갑니다 송상황입니다 오늘 이놈 보러 온 겁니다 아 이놈이 보고 싶어갖고 이제 송상황 봤으니까 이제 송나 보면됩니다 오늘 오케이 나갑니다 송상황 낙엽 송충보섭 암세포를 암, 뽐나무 상황이 항암 소질이 저거죠? 저거죠? 97%죠? 아 이건 100% 짱니다 쌤 9개 여기 가져갑니다 자 땄습니다 이게 세개 한 번 하나 하나 둘 하나 쫙 쫙 놨어요 여기 어디있어 여기다 여기 아 힘들다 힘들다 너무 높아갖고 셋 아 송상 세개 아 됐죠? 세개 가져갑니다 송상 세개입니다 세개 하나 둘 둘 셋 네나 네나 우리 네나 하나 둘